불국사는 조계종 원로의원 불국사회주 종상대종사와 원로의원 종후대종사, 주지 종천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안거결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종상대종사 추건으로 시작된 불국사 하안거결제법회는 종후대종사, 이영숙 신도회장 헌양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정진대중은 월산대종사 생전육성범문과 덕민대종사 격려사로 용맹정진 결의를 다졌습니다. 주지 종천스님은 정진대중의 외호를 다짐하고 불국사 선명상센터 불사 진행과정을 보고하며 은혜사와 불국사, 포항불교사업연합회 등의 노력에 더해 사부대중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